조금씩 힘을 또 불어넣어 주시네요. 그게 어때서요. 저 올해 마흔여섯인데 저도 아미에요. 방탄 화이팅. 아미 화이팅요. 이경남님. 전 팡디 덕질 예약이요. 처음 듣고 계속 듣는답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 응원한다는 거. 이게 참 예전에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. 근데 저도 커가면서 누군가를 응원하고 저도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서 응원하는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. 그분들이 막 잘 되었으면 좋겠고. 그 가수들 특히 록커들 중에 저는 좀 많아요. 헐리우드 배우라고 제가 좀 돌려말하기는 했지만 외국에 있는 밴드분들을 참 좋아해가지고 그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. 근데 그 마음 어차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혜진님의 이 사연에서 얘기한 것처럼 피규어를 모으고 요리하고 인형 뽑기하는 것처럼 각자 즐기는 취미 하나쯤 갖고 있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.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지 나 요즘 이런 거에 빠져있다. 여러분이 덕질 중인 것을 이 시간에 덕밍아웃 해주세요. 아 맞다. 그리고 좀 얼마 전에 그 채소마켓에 동네 소식이 올라오잖아요. 그걸 클릭을 했는데 BTS 팬분들이 올리신가 봐요. BTS 팬분들이. 영상에 그 질리신 분들. 나는 이제 봐도 봐도 볼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한 시간 동안 BTS 얘기하실 분들을 막 구하고 있더라고요. 나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한번 참여를 보고 싶었어. 도대체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. 그 인원을 모집하신 분이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랬거든요.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? BTS 영상을 나는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다. 사진도 다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모여서 한 시간 동안 우리 재미난 얘기 한번 해볼까요? 서로 공유하면서. 아 이거 참 소중한 취미죠. 우리 혜진님처럼 가수나 배우, 개그맨, 연예인 다 좋아할 수도 있고요. 새로 나온 음료에 꽂혀서 일일 일캔 중이다 하는 맛덕질. 내 인생 처음으로 뽑은 새 차에 푹 빠져서 매일 바라기 중이다 하는 차 덕질 얘기도 참 좋습니다. 요즘 어떤 것에 빠져 계신지 덕밍아웃 에피소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조은희님은 안 해본 사람은 이해 못해요. 하하 해주셨고. 맞아요. 이건 인정이에요. 안 해본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. 송은숙님은 덕질. 이것도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. 증답입니다. 김현태님. 그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있기 마련인데 그걸 존중하지 않는 건 좀 그렇네요. 열심히 덕질하세요 해주셨고. 이슬님께서. 빵디도 굿즈 내주세요. 해주셨는데.